이제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낸 현대 캠프트 스카이워커스 문성민 선수를 잠깐 막털 뒤의 상황 연타 득점으로 갑니다 문성민 타이밍을 얻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김원 선수가 상체를 숙여보긴 했습니다만 머리받고 넘어옵니다 점프터 뒤로 백신 블록하우스에요 문성민이 팀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맞췄어 어 여태지 타이밍을 꾸메요 예 도저히 백업해 문성민 블록하우스 승 기자가 당부하게 되고 있거든요 선학의 성공한 문성민 선수입니다 이렇습니다 암튼 reduce가 패치를!? 했는데 돈을 귀를 백신의 식션 문성민 승 기자가 임금 상승민입니다 새로운 선곡을 늦게 되죠 상승민은 더 풍러왔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백피 그것도 빠르게 들어와서 이 속공을 한다는 거는 자, 고양이 죽은 모습 1097이거 성공점! 문선빈! 한대 어우러지고 있는 스카이워커스입니다 또 아직까지가 참 좋더라 지민의 쉼 설렁은 엘버텍 쥐임업 옆에서 여우선 오른쪽에서 문선빈 우윈! 문선빈! 대단한 공격입니다 무시빈 선수! 결대깐 발구의 철부심을 드러냅니다 저금전 V득점으로 인해서 은선빈은 0대 통산 V득점 7댁점을 달성했습니다 4대 치료기록이었습니다 오래오래 셋업 그리고 정대!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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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honestly 해줍니다! 상 preparunft! 고맙습니다! 프로 cu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